눈빛만 봐도 대략 몇 점인지 알아요. 셈지를 보잖아요. 풀어낸 셈지. 모의고사 셈지를 가져와서 딱 보면 알아요. 대략 몇 점 맞았다라고 하는 거. 셈지 문제를 풀어내는 습관에 따라 점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뭐가 허점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이번 10월 26일 저 붙을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48절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데 충격받을까 봐 대답을 못해 주는 거야. 지문 정리 한번 봐볼래요. 폐지는 몇 폐지냐면 16폐지. 이거 가장 많거든요. 이걸 잡아놓으면 실제 민법총칙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 고비만 넘기면 이거하고 무권대리만 넘기면. 1번에 보면 의사 능력이 없대요. 의사 능력이 없는 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 결정을 누가 해요. 대리 가격 결정을 누가 해요.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기 침만 흘린대요. 그럼 이게 유욕였어요? 무욕였어요? 이건 무효지. 이번에 나온 게 아까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했던 거. 어제 본 거. 어제 시험 본 거. 제한 능력자 있잖아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했어. 취소하면 우리가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이거든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거든. 우리 취소해서.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행위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의사 무능력자야. 의사 무능력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야. 그럼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 줘야 되죠. 그럼 현존을 돌려줘. 전부 돌려줘. 여기가 현존인데 여기는 뭐겠어요? 더 현존이지. 이게 같은 현존이라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로 무효가 되면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답였다니까 문제가. 수업시간에 내가 한 번 했어요. 처음 한 게 아니고. 기출 문제였거든 다른 시험에. 이걸 또 냈더라고요. 여기다가. 어제 시험 본 거예요. 주택사에다가. 그럼 의사 무능력자는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시 해볼게 여기다가. 그러면 제한능력자래. 제한능력자래. 대리인이. 이해 되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이 대리 행위는. 이건 유효.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불가야. 취소가 안 된다고. 아니 미성년자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나는 오전에 무권대리까지 끝낼 줄 알았다고. 빨리 따라와야 돼요. 대리인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나. 맞죠?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해.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자. 이거 심부름꾼. 이거 심부름이잖아요. 그럼 얘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쌍방 대리는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지. 그런데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거. 그다음에 등기. 신청행위 같은 경우는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쌍방 대리가 가능하지. 이런 것도 세 개. 세 개 정도로 외워주세요. 더 많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허락. 그다음에 다툼이 없는 거.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보이죠?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제기 도래라 그래요.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이 세 개. 허락, 다툼이 없는 거, 등기 신청. 우리 등기하면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법무사가 하잖아. 한 사람이. 그런 거. 여기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등기 신청 보인가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의외로 잘 나와요. 답이 안 돼서 그러지. 그다음에 경매 하잖아. 경매. 경매라는 거 보여요? 오늘 어제짜 누이슨가가 나오대요. 보셨나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집값이 올라간다고 돼요. 경매가가 원래 아파트 경매가 60%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 80%까지 올라왔대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경매가가 낮추면 낮출수록 이게 뭐야? 경기적, 부동산 경기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부동산 경매가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중개사 가 되시면 나중에 철근 시멘트 값을 잘 보세요. 철근 시멘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 7개월 뒤에는 부동산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볼 때에 혹시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중개업도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년까지 버티면 된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돈 벌 기회가 있는 건데 올해 따야 되는데. 자, 내년도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나도 따야 되는데. 자, 경매. 경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을 대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무효야.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양쪽을 대리할 수는 없지. 경매라는 건 10원만 높이 돼도 그 사람이 낙찰되는데. 그래서 입찰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무효. 알겠죠? 자, 수인이요. 그럼 각자가 원칙이야. 공동이 원칙이야. 각자가 원칙이야.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원칙은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OX. 이건 X가 돼요.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거 보이죠? 해지했으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본인에게. 본인에게 청구가 들어가야 되지 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숙권행위 정함이 없대. 대리권의 범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여기 체크. 앉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럼 밑에다가 한 번 더 써볼게요. 이거잖아요.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이거 아까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존행위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그럼 또 뭐예요? 계량행위 할 수 있죠? 이건 무제한이 아니죠? 뭐가요? 변하지. 변하지 않는 범위.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보존행위가 뭔지 이용 계량이 뭔지는 지금은 안 물어봐요. 예전에는 정말 잘 물어봤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뒤떨어졌나 봐요. 잘 안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0번. 권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해 줘. 미등기를 등기해 주죠. 그럼 보존등기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보존행위로서 당연히 유효입니다. 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해.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잖아. 썩어서 버리는 것보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원시키면 좋은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로서 유효가 됩니다.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소멸하는 걸 중단시키는데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것도 뭐예요? 보존행위가 됩니다.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이게 뭐냐면 재미있는 판례라고 해서 대리인이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이 빌려준 거죠, 돈을. 자, 값을. 얘한테 돈 1억을 빌려준 거야. 그럼 이 1억이 채무가 변전할 때가 도래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받은 거야. 통장에 인출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쏜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거야.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다툼이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도래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본인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이 판례, 재미있는 판례니까 체크해놓고. 그다음에 매매계약 조심하세요.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줬죠. 매매계약을 해라. 그럼 어디까지? 중도금, 장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오고, 얘 잘 나오고, 얘 잘 나오죠. 매매계약. 그다음에 포괄적 대리. 대금지급을 연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금지급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연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무조건 해제권, 그다음에 치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것만 해도 답을 맞힐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6번.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이죠. 대리인이 파산당했죠. 그럼 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소멸사유이다. 사사성파 종료철회. 갑이 의뢰대리인이에요. 본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을. 의뢰대리인인 경우. 그렇죠? 그럼 얘가 누구예요? 본인이죠. 이 사람은 대리인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죽었나? 아,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를 받았죠. 보이신가요? 그럼 얘는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성년후견개시를 받았다. 그럼 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아니요. 이건 본인이잖아. 이거 본인이고 얘는 대리인니까. 잘 봐야 됩니다. 글자. 한정후견개시은 소멸사유이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죠. 원인되는 기초가 되는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동그라미 숙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숙권행위는 마음대로 철회가 가능해요. 대리인의 동의 받아 안 받아? 동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자, 20번. 철회는 임후대리권에만 적용되는 거다. 맞죠? 법정대리는 안 되지. 이유는요? 법정대리는 숙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나오기 때문에 숙권행위를 철회한다 할 때 숙권은 임후만 적용되고 법정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숙권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그래서 임후대리권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2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라는 말 보이죠? 이거 깝깝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거저 먹어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주는 문제인데 못 먹는다고. 이걸 못 하면. 이거 취지. 이거 현명. 이거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죠? 이거 현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상할 수 있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대리인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대리 효과가 나오지. 그럼 잡아 현명을 했대. 그런데 뭐라고요? 인식할 수 있도록 약하게 했나 보지? 그래도 현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다 이거지. 현명을 안 해도 상할 수가 있으면 대리 효과가 나타나는데 얘는 현명을 했대잖아. 그런데 약하게 한 거지. 그럼 당연히 대리 효과가 계속될 수 있는 거지. 이건 본다. 위임장 보여? 이거 별 표시. 매매에다가 위임장이 들어간 거죠. 그럼 얘가 대리인한 걸 누군지 알아? 몰라. 알지? 위임장이 있는데. 그리고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걸로 보아야 된다. 현명한 걸로 보는 거예요. 대리인이 매매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했어. 대리인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을 기재한 거야.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가? 본인에게. 그럼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본인 이름을 기재했으니까. 이것도 현명으로 본다고. 그 다음에 갑이 대리인 을이. 대리인 을이.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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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대. 대리인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대. 쉽게 말하면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러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걸로 봐? 자기. 자기가 누구요?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을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25번. 대리권 남용을 했어.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래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대리권이 남용됐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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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표시한 대로. 이게 뭐예요? 현명. 현명했을 거라고. 그럼 유효가 돼. 유효가 되니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예외로 아까 뭐라고? 예외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대리한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유효, 무효? 무효가 되지.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할수 무효. 대리권을 남용했잖아요. 대리권을 남용하면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남용해도 유효. 그런데 상할수가 되면 무효.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비진의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30개의 지문을 안 벗어나요. 이 30개의 지문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 재결시, 의사표시 하자. 하자. 누가 기준이요? 본인 기준이요? 대리인 기준이요? 대리인을 표준하여 정한다.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해도 누가 당해야 돼? 대리인이. 본인이 당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그럼 이렇게 친 거잖아. 지금 사기 당한 거지. 누가 당한 거예요? 대리인이.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니까. 그래서 본인은 취소할 수 있어. 이해 되죠? 두 번째, 상대방이 누구요? 병이 누구를? 본인을 강박한 거야, 갑을. 이렇게 대리인을 강박한 게 아니라 본인을 강박한 거지. 그럼 이건 취소 같아, 안 돼. 안 된다고. 본인은 강박을 이루어 취소할 수가 없다고. 왜? 을이 당해야지, 갑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야기 같은 사례라니까. 두 번째, 대리인이 누구를 친 거야? 상대방을 기망했어. 을이 누구를? 병을 기망한 거지.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요? 병. 그럼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29번이 정말 잘 나옵니다. 29번이. 30번. 대리인이 뭐였어 이제? 적극 가담에서. 보이신가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거지.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반사의 질서 무효가 되는 거지. 대리가 기준이니까.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로 선임했어.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가 대리자가 된 거잖아.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대리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리인은 미성년자더라도,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취소 불가능. 이렇게 의미한다고. 이게 가장 잘 나오죠, 이건. 이 정도가 응용이 되는 거니까. 전체 공유능력자일 필요가 맛있다.